스칼라 기초 투어 24번째 시간 묵시적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보면 함수나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파라미터를 달고 다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늘 손으로 달고 다니면 파라미터 리스트도 길어지고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기 힘든 면도 있는데요. 이럴 때 스칼라에서는 인플리시트 파라미터를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리시트 파라미터라는 것은 메소드에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호출할 때 반복 전달하는 파라미터나 아니면 타입에 따라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을 때 내가 손으로 그 해당 파라미터를 지정해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선언해둔 미리 준비해둔 값을 써서 컴파일러가 선택해서 갖다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스칼라 투어 문서에 보면 길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든 오토매티컬리 패스할 수 있는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능인 거예요. 여기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좀 다른 언어에는 없는 기능이다 보니까 그냥 이해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노이드로 시작하는 예제가 있고 제가 똑같은 코드를 인텔리제이에 옮겨놓은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상 클래스부터 시작하죠. 모노이드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add라는 메소드와 unit라는 메소드 두 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generic 클래스라서 여기 a라는 타입 파라미터가 들어있어서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아직은 모르는 형태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인스턴스가 해당 특정 컨크리트 클래스를 따라서 구현해서 만드는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이어서 이 모노이드 중에 스트링에 한정된 모노이드 스트링 타입에 대한 모노이드를 바로 만들었고요. 타입은 모노이드의 스트링이야. 그리고 얘의 바디에는 add는 그냥 x랑 y 두 개를 합치는 거 하나가 있고 unit은 빈 스트링이야. 이 내용 자체는 모노이드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쨌건 여기서 보면은 implicit를 빼면 평범한 변수 선언과 동일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value를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는 모노이드의 int 타입이에요. 마찬가지 구체적인 바디가 여기 구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implicit가 있다는 것만 빼고는 똑같아요. 이 세 번째, 열여섯 번째 줄, sub 메소드가 본진입니다. 여기가 파라미터 두 개를 받았어요. 여기 이제 타입 파라미터 a를 받았고 타입 파라미터 첫 번째, 타입 파라미터 첫 번째 리스트는 xs. 리스트 a 타입의 리스트를 하나 받았고요. 괄호를 하나 더 묶었죠. 이건 커링이에요. 커링으로 두 번째 파라미터 리스트를 받았는데 앞에 implicit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m을 받아서 이 메소드 본문에서는 이 m을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액세스와 m을 써서 어떤 처리를 해서 반환하겠어. 그래서 이제 이 10번째 줄이 실제 이 묵시적 파라미터를 받는 메소드를 활용한 부분인데 보시면 좀 놀라운 게 sub 메소드의 첫 번째 리스트 파라미터는 왔어요. 리스트 1, 2, 3. 그런데 여기 두 번째 파라미터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implicit m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있지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실행이 돼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묵시적으로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게 묵시적 파라미터 및 묵시적 메소드의 형태입니다. 다시 이제 설명으로 돌아와서 모노이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이 예제에 들어온 모노이드는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좀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어떤 똑같은 타입의 여러 요소를 하나로 합쳐낼 수 있는 타입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메소드가 두 개 필요합니다. 두 개의 A타입을 받아서 하나의 A타입으로 합쳐내는 두 개를 받아서 하나로 합치는 게 있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기본값으로 시작하는 항등원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A가 있을 때 하나로 합쳐내는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스트링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스트링이 왔을 때 두 개를 다 더하고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하고 두 개 더하고 하다 보면 전체를 이어서 긴 스트링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으면 긴 빈 스트링을 주면 이렇게 모노이드로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정수의 경우에는 더셈으로도 모노이드를 할 수가 있죠. 더셈에 대해서 항등원은 뭐예요? 0을 더하면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0을 처리하는 게 더셈에 대한 항등원이고요. 두 개의 정수가 왔을 때 더해서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모노이드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모노이드 법칙이라고 해서 교환 법칙... 아니 교환 법칙이 아니죠.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무관하게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걸 지켜야만 모노이드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수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곱셈도 모노이드로 볼 수 있습니다. 곱셈에 대해서는 항등원을 1이라고 하고 곱셈도 정수 곱셈 연산이 자연수 곱셈 연산이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죠. 그래서 모노이드로 다룰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노이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러 개의 A를 담고 있는 리스트가 왔을 때 그 리스트의 모든 요소를 하나하나씩 다 합쳐서 그냥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정수 리스트가 있는데 그것 전부 다 더해줘. 이런 경우도 모노이드로 다룰 수가 있고요. 이 썸이 숫자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자열에 대해서도 리스트에 있는 거 다 하나로 합쳐줘.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뭐예요? 다 이어붙이는 거. 그것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썸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몰라요. 정수가 됐을지 문자열이 됐을지 난 모르지만 합치는 작업을 난 하겠어. 골격만 준비가 돼 있고 합치는 작업의 실제적인 내용은 이 모노이드 인스턴스에서 다룰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이라는 걸 받아서 그 M의 유닛 또는 M의 애드를 이용해서 하나로 합쳐내는 게 되겠죠. 스무 번째 줄에 보면은 썸이라는 메소드 스물 한 번째 줄에도 썸이라는 게 있는데 리스트를 더할, 리스트 인트 리스트를 더할 때와 스트링 리스트를 더할 때가 사용하는 모노이드가 지금 다른 거예요. 지금은 사실상 여기에 기재되어 있진 않지만 컴파일러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리스트 인트를 다루게 된 거고요. 썸도 A 파라미터가 인트로 걸린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링으로 걸린 거죠. 그러면 여기 커링으로 인해 생략된 여기 파라미터, 아니 인플리시트로 인해서 생략된 묵시적 파라미터는 뭐였냐면 커링 자리에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 자리에는 뭔진 모르지만 일단 모노이드 타입이어야 하고 뭐여야 돼? 인트여야 돼요. 여긴 뭐야? 여기는 뭔지 모르겠지만 모노이드 타입이어야 하고요. 타입 파라미터로 스트링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데 이 작업을 컴파일러가 대신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 인플리시트라는 키워드로 파라미터 리스트가 선언되어 있을 때 어디서 찾아? 내가 메소드 호출을 하는 시점에 찾을 수 있는 인플리시트로 지정된 정의에 대해서 그럼 뭐여? 모노이드 인트가 여기 선언된 것 중에는 요게 있죠. 모노이드 인트 타입이 이게 있는 거야. 이 스칼라 컴파일러가 타입을 보고 내 문맥에 선언된 것들 중에 인플리시트로 선언된 해당 타입의 어떤 밸류를 데피니션을 가져다가 그대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엔 인트 모노이드가 여기에 자동으로 걸린 거예요. 인트 모노이드 21번째 줄도 마찬가지 작업으로 마찬가지 절차로 스트링 모노이드가 자동으로 검색이 돼서 이어붙여진 거죠. 지금 뭐 가로가 어디 틀린 것 같아요. 썸 인트 모노이드 요 결과와 동일합니다. 인트의 경우에는 다 덧셈으로 합친 거 1, 2, 3으로 덧수해서 합쳤고 스트링의 경우에는 컨캐티네이션으로 A, B, C 세 개의 문자율이 왔는데 하나로 합친 A, B, C라는 하나의 문자율을 반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썸이라는 게 모노이드 통해서 리스트에 있는 여러 요소를 하나로 합쳐내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이면은 뭐 예를 들면 숫자 말고 또 합칠 수 있는 게 뭐 셋 같은 경우도 합집합 이런 걸로 합칠 수가 있거든요. 셋을 제가 지금 직접 하면은 좀 힘들지만 어쨌건 공집합으로 시작을 해서 셋을 유니온으로 합쳐나가면 유니온도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어떤 최종 결과로 나오는 합집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노이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이게 되려나 모르겠는데요. 모노이드의 셋의 A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구체적인 구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길어질 테니까. 이렇게 파라미터를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플리시트가 없었다.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플리시트가 없었다 그러면 여기 키워드가 없고 여기에도 명시적으로 M을 넣어줘야 되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썸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모노이드가 내 문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상세적인 구현을 구체적인 구현을 손으로 지정을 해서 전달하는 것과 아까처럼 네가 타입을 보고 스칼라 컴파일러가 타입을 보고 알아서 찾아서 해주렴 하는 것과는 편의 측면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썸이라는 메소드를 쓰는 입장에서는 리스트가 뭔지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모노이드를 찾아서 알아서 해주게 되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리시트가 없었어 그럼 컴파일러가 찾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거나 어디 다른 거를 임포트를 해주거나 상위 문맥에 선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인플리시트로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돼요. 컴파일러가 컴파일 시점에다 찾아서 매칭을 해주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무키저 파라미터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임의로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안 하면 컴파일러가 찾아준다 얘기인 거예요. 안 하면 없으면 문맥에서 해당 타입을 찾아서 전달해주겠어. 이런 기능이 되는 거죠. 아까 더셈 말고 곱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리시트 발 인트의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노이드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이용한 모노이드 똑같이 인트의 모노이드로 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X 곱하기 Y 그리고 곱셈의 항등어는 뭐예요? 곱셈의 항등어는 1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왜? 이 중에 인트 모노이드인지 인트 멀티플리케이션 모노이드인지 어느 걸 컴파일러가 바인딩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중에 선언한 걸 해주렴 내지는 먼저 선언한 걸 해주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호함을 가져가지 않은 거죠. 아예 내가 속한 문맥에서는 동일한 타입에 대해서는 하나만 인플리시트로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컴파일러가 에러를 내보내줘요. 대신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인플리시트 기본은 이거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 123 말고 123에 대해서 썸을 할 건데 이때는 곱셈으로 모노이드 처리를 해주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신 돌리면은 위에서는 인트 모노이드로 가져다가 덧셈을 처리한 거고 아래에서는 곱셈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쳐낸 거예요. 지금 공교롭게도 숫자가 지금 곱셈 다 곱한 것과 다 더한 것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2, 2, 3 하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더했을 때는 7이 나오고 다 곱했을 때는 1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인플리시트 메소드를 파라미터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구체적인 타입이 없을 때 말고 반드시 이렇게 타입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클래스나 변수에 대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서 예를 들어서 DB 커넥션을 다루는 어떤 쿼리나 문맥에서의 메소드들이 많다. 그러면 일일이 커넥션 파라미터를 담고 다닐 게 아니라 공통으로 인플리시트 선언을 하나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단 좀 헷갈리니까 빼고요. 다시 원래 예제 형태가 됐죠.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고요.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커링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인플리시트 키워드가 스칼라 문법상 파라미터 리스트의 제일 앞에 와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커링으로 끊어서 파라미터 리스트 두 번째 거에 항상 앞으로 와야 돼요. 대신 인플리시트 파라미터가 여러 개 올 수는 있어요. T인데 뭐라 그럴까요? show라고 할까요? s show a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인플리시트 파라미터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m이나 s나 둘 다 인플리시트로 받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컴파일러가 타입에 맞게 찾아서 바인딩을 해주는 형태가 될 거예요. 여담입니다만 지금 여기 썸에서 하는 일은 사실상 하는 일을 보면 폴드죠 폴드 이게 동일하게 하는 게 뭐냐면 access에 대고 폴드 라이트인 것 같아요. 폴드 레프트랑 라이트랑 맨날 헷갈리는데요. 항등원으로 m의 유닛을 선언하고 합치는 연산으로 m의 add를 받아서 쓰겠어. 이 두 개의 메소드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제 여기서 폴드 라이트까지 설명하려면 힘드니까 유닛과 애들을 여기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썸 2로 해볼까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겠죠? 이 경우에는 메소드가 어떤 모노이드 a를 인플리시트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인플리시트 선언해서 바인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문맥에서 모노이드 m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받아도 상관없지만 선언하는 것 자체는 문맥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폴드 라이트 여담었으니까 빼고 또 하나의 여담을 보자면 이게 사실 앱스럭트 클래스가 아니라 트레이티어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메소드 바디도 없고 네,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어쨌건 이렇게 파라미터 리스트를 컴파일러가 타입에 맞게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기능 꽤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인플리시트 키워드로 파라미터 리스트 앞에 표시를 하면 되고요. 컴파일러가 해당 타입을 구체적으로 찍어서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여기에다가 인플리시트 파라미터를 찾는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건 좀 세세하게 따지려면 마치 연산자 우선순위를 외우거나 찾아봐야 하는 것처럼 조금 처음에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문서를 한번 참고해서 여기 FAQ에 나와있다고 하니까요. 상세히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리시트 파라미터 말고도 다음 시간에 인플리트 변환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